네, 지금 어른들 주도권을 잡은 모비스인데요. 3석의 수비는 이제 G정 선수가 들어오면서 2, 3로 바뀌었어요. 적중! 송창류! 지금 선수들이 들어와서 수비 위치를 정확히 빨리 찾지를 못하면서 실점을 내줬는데 저런 것이 국내 선수들과 어떤 외국 선수들과의 홍옥 문태흠 선수가 지금 팀에서 팀을 나눠서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톱니 박수처럼 잘 맞아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안쪽으로 라틀리피가 송지훈 2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14점 차. 자, 삼성은 일단은 10점 안으로 한자리 숫자로 지금 점수차를 좁히고 이 3파트를 맞힐 필요가 있어요. 송창류, 빅터에게 주각족 함지훈에게 외곽 빼줍니다. 송창류에 한 번 더 던집니다. 빨려 듭니다! 석점수 두 방을 연달아 꽂아놓고 있는 송창류 선수입니다.